배우 겸 가수 황민현이 내년 방송 예정인 새 드라마 소용없어 거짓말에 합류합니다. 28일 소속사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황민현은 소용없어 거짓말에서 김도하 역으로 출연합니다. 소용없어 거짓말은 거짓말이 들리는 능력 때문에 사람을 믿지 못하는 여자가 누구도 결백을 믿어주지 않는 살인 용의자와 얽히며 진실을 파헤치는 미스터리 로맨스물입니다. 황민현이 맡은 김도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나가는 작곡가이자 프로듀서지만 베일에 쌓인 비밀스러운 인물입니다. 과거 누군가의 살인 용의자로 물리며 세상에 자신의 존재를 꽁꽁 숨긴 채 살아가는 김도하는 어느 날 모든 걸 다 꿰뚫어보는 듯한 옆집 여자 목소리와 사랑에 빠지고 세상 밖으로 나오고 싶어합니다. 앞서 김소연이 출연을 확정지으며 기대를 모은 가운데 황민현이 연이어 캐스팅되며 라인업을 완성시켰습니다. 2020년 JTBC 라이브온을 시작으로 드라마 데뷔를 알린 황민현은 뮤지컬 바리 앙투아네트, TVN 환원까지 다채로운 장르를 소화하며 연기력을 입증받은 바 있습니다. 한편 황민현은 오는 2023년 새 드라마 소용없어 거짓말 출연에 앞서 12월 10일 첫 방송되는 TVN 드라마 환원 빛과 그림자에 출연합니다. 매일TV 뉴스였습니다. 영상편집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